안녕하세요. N9 댄스 남정욱입니다. 오늘 배우실 작품은 The Last Sunset 32 카운트 포월 비기너 레벨라인 댄스입니다.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섹션 1 오른발 포워드로 힐 스위치 스텝 힐 터치 투게더 힐 터치 투게더 워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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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발 히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백으로 워크 3번 터치 오른발 사이드 터치 왼발 사이드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1부터 2까지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쪽으로 바인 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왼발 바인 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바인 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마지막에 오른발로 스커프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섹션 4 오른발 오른쪽 사이드로 스텝 홀드 왼발 스텝 홀드 힙 펌프 오른쪽부터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섹션 4 오른발 오른쪽이 그래서 그 후에 가성어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